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거는 CU 편의점에서 코나보안 발렌타인 제품을 가져왔어요. 이제 그만 사야겠는데, 이거는 진짜 안살수가 없다는거 하나 갖고왔습니다. 바로 위글위글 제품이에요. CU 제품. 좀 비쌌어요. 근데 제가 산 이유 하나. 첫번째, 예전에 빼빼로데이나 위금비글 서랍지를 팔았었대요. 근데 제가 돌아다녀도 없었어요.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두번째, 그때는 가격이 24,000원 선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비쌌어요. 그래서 안샀어요. 근데 얘는 딱 한개 남았죠? 눈에 발피죠? 18,000원 주고 샀어요. 금액이 훨씬 저렴해졌죠? 근데 디자인은 이제 팔았던거랑 비슷한거 같더라구요. 레온 구성분만 달라졌을 뿐. 조금 더 저렴한거. 그때는 이제 빼빼로가 많이 들어있어서 비쌌던거 같고. 얘는 초콜릿. 초코무초 피넛 한개, 초코무초 세례. 똑같은거 있네요. 포도젤리는 먹어보면 사과젤린이 있거든요. 포도젤리 궁금하고, 캄초 두개? 이미 있는데 제가 하나 먹어 치웠어요. 이것도 밀카도 이미 있고, 밀카레온은 먹어본적 없구요. 더블클런치바 두개 이미 있는거에요. 어쨌든간에, 이 제품들에 여기다 팔아버리고싶어. 솔직히 먹지않는것들이 있어갖고 팔아버리고싶어. 초콜릿 구매하신분? 어? 배터리가 없어. 어떻게 꺼졌어. 잠시만요. 음 됐다. 그 충전기가 잘 충전된지 얼마 안되서, 자꾸 연결이 안되있었나봐요. 배터리가 없어서 플래시가 꺼졌어. 좀 이따 다시, 이어서 촬영할게요. 죄송해요. 온지 얼마 전에 오자마자 바로 리뷰를 하느라고, 피곤한데, 가격이 24,000원였나? 아 18,900원? 살까 말까 하다가 산건데, 나 돈지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돈 낭비 좀 많이 해서, 하지말까 살까 엄청 고민했는데, 한개 남았고, 서랍이 솔직히 엄청 좋아해요. 사실처럼 말씀드리면, 서랍을 좋아해서, 그것땜에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박스로 된, 제가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로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서랍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어쨌든 간에, 종이박스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산 것도 있습니다. 월급 들어가면, 진짜 모으긴 엄청 열심히 먹을 거예요. 요새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밤 8시 늦게 퇴근하고, 돈 벌려고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슬픈 얘기는 그만하고, 음, 배터리가 돌아오면,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근데 이건 편집 안 할 거예요. 제가 주저지줄 떠들어가지고, 이게 또 요파가 되고 있는 거니까, 소리 되게 좋죠. 뜬금없는 ASMR만. 하여튼 다시 돌아올게요. 배터리가 채워져서, 결국 다시 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리뷰하는 와중에 돈가스를 시켰어요. 배고파. 오늘 하룰날, 도시락, 맛없는 떡진 거 말고, 먹은 게 없단 말이에요. 영상을 못 지웠어요. 오늘 아파서 생일통 때문에, 하루종일 고생해가지고, 이만 얼마 달에 비싼 도시락을 시켰습니다. 돈갓? 도시락이 되는 돈갓. 어쨌든, 말이 좀 샜는데, 스마일, 스마일, 러브, 스위트 폴류. 이근이근. 서랍장이 왔습니다. 뜯어볼게요. 빙게도 잘 돼. 잇잇잇. 이건 다 코팅에 쓸 거기 때문에, 열심히. 됐다. 얘가 2개가 이어진 것 같지만, 2개가 이어진 게 아니에요. 외동색이 좀 비싸긴 해. 근데 한 개밖에 없어서 어떡해. 여기 좀 치킨 자국이 있던 것 같던데, 다행히 없네? 있는 것 같아서, 아, 샀을 때 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치킨 자국이 있어. 그랬나? 살 때 좀 아씨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서랍이 갖고 싶었다고. 테이프를 조심히 뜯어야 되는데, 상처 안 나게. 상처가 나면 깨보래. 됐다. 바라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초콜릿이 들어 있답니다. 됐다. 얘는, 초콜릿이 들어 있답니다. 왜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두 개. 재미있는 초콜릿 중복한 두 개. 안나? 떡은 안나? 과자 지금 너무 많아요. 40분은 진짜 팔고 싶기도 해요. 여기가. 큰 초. 이만큼. 두 개. 치우고. 종이 박스. 이렇게 작은데, 왜 이렇게 비싸. 위글위글이 그렇지 뭐. 프랩도 사고 싶었는데, 프랩은 뭐 비쌌어. 에스타이 좀 아니긴 했어. 이거 두 개를 편하게 쓰려면, 접착지로 이렇게 이어 붙어야겠는데, 근데 비싸서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적재함처럼 이렇게 쌓아줬어야 될 것 같은데요. 따로 모아나는 게 힘들 것 같아. 두번째는, 밑에, 흰색색 두 개. 치우칸. 그리고, 배납. 소금을. 검색 хлеб. 시 Jacin. 하닋. 소금을 안 늘었다. 싸가채 realizes 먹어봤는데, 우리는 이 그린이ck과 똑같은 맛이iel어. 은근 먹을만하고, 솔깃 euch ¡ Judas! 와 그 방 próxima 소금을 다 똑같네. 홍과자 angemi. 동작이 아니야. 홍과 Islamic Etung. Podcasts. 바삭한 색깔이 이런 맛인데 장면에 샀던 초콜릿도 아직도 못먹어서 너무 많아요 사갈사람 판매를 자꾸 하면 안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여태서 리뷰를 좀 해봤는데 이걸로 사락장이었어요 저는 돈이 좀 아깝더라도 접착제를 붙여서 쓰고 싶은 느낌이 들긴해요 왜냐면 이거 기계 따로 들어오더니 힘들어가지고 얘를 빼내고 얘를 빼내고 따로 복원합시다 밑에다가 복원하는게 예쁠 것 같아요 두개씩 까먹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충장스러운 플라스틱통은 버려야될 것 같습니다 되게 흉하잖아요 나 근데 LFF랑 미구닉을 엄청 좋아하네 되게 많아 집에 꽉 찼어 쉬우고 이렇게 두개 아 이제 안들어가 애매해 사이즈가 세워놓기도 좀 그런데 나중에 따로 보관을 해소할 것 같은데 쉽네요 볼 곳이 없고 일단 따로 두겠습니다 리뷰 끝나고 보관을 따로 여기 따로 리뷰할 것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게 뭐냐면 이건 제 돈 주고 산게 아닙니다 저희 큰오빠 돈 주고 산거에요 많은 심부름 시키면서 먹고 싶은거 사라고 해서 하나 샀어요 11,200원 11,200원 이 정도면 눈치 없이 눈치 안보고 살 수 있겠다 13,000원 얼마였나 분홍백이에요 제가 이거 산이유는 이거랑 비슷한 에코백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산게 있거든요 이런 가방인데 색깔이 흰색이었고요 얘는 분홍이라 좀 독특하고 귀엽긴 한데 사이즈 마주머니 귀여운거가 많다고 하더라 코팅에서 쓸겁니다 어쨌든 이걸 산이유는 핸드폰 가방처럼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할 것 같아서 샀어요 큰 가방 밖에 없어서 이제 안에 구상품을 좀 봅시다 이제 왜 꽁킹고 산게 있잖아요 대박 좋아 돈 아껴야 되는데 배달도 시켜먹고 근데 이게 핸드폰 결제한거라 사실 내일 다음달에 갚아야죠 힘들게 이랬으니 열심히 두개 먹읍시다 생리 때문에 아픈데 뭐라도 먹어야지 초코마초이네 쨍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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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거랑 질리겠는데 안아주고 초콜리빠 똑같은거 구성은 비슷한데요 의소기들이랑 똑같은거 근데 구성은 얘가 솔직히 저렴한데 알찬데요 양이 되게 많이 들어가있어 하여튼 산토리스만 사는거 다가 다 못먹습니다 당뇨 걸려요 이렇게 먹으면 팔아야겠어 팔사람 있으면 사가세요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귀엽고 깜찍하죠 여기에다 뭘 담을까 이어폰 같은거 담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 잃어버린 이어폰은 아직도 못찾고 있다는 점 이거 치우면은 돈가스도 맛있게 먹어보려고요 너무 빨리 스테리가 쓸데없이 좋고 그리고 이게 돌 때가 딱히 없네 아 아쉽다 돌 때가 있으면 좋은데 플라스틱 아니 플라스틱이래 플라스틱은 이어폰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이거는 빈 꽉이에요 없어 이어폰은 없는 이어폰 또 토토로 이게 오래된 이어폰이에요 되게 오래 됐어 이건 안 잃어버렸는데 왜 돈이 잃어버린건 최근 이어폰 미루적 최근 아니 다듬는거 봐 미루적 최근 이어폰인데 그리고 오리 이렇게 담으면 딱 맞죠 이어폰은 딱 담겨줘요 나이스 이런 회사에 들고다녀 가지고 다닐거에요 가방 안에 가방에 넣기 딱 좋아요 사이즈에 쌓아서 큰 가방 안에 작은 가방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이 코팅이 벗겨질까 봐 조금 걱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격대비 사악한 아니 이거 엎어보면 다 좋은데 이런 까지는 재질인게 너무 싫어 가방 안에 소중히 뭐라는 가지고 다니더나 회사에 갖다 놓고 제가 이어폰으로 예쁘게 듣겠습니다 그래야 이거는 따로 다 나아야지 안되겠어 안되겠어 기간이래 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 2023년 12월달 다닐거 이건 안먹어본거라 먹어보기 쉽게 꼭 맛을 공부해 이런거는 파란 메이크하자 이미 코치가 많네 까맣고 줘야해 음 다닐거 5일 4일 5일 5일 4일 소주지면 되겠지 꺼지겠다 근데 공짜로 제가 과자를 또 받는다는 거 근데 공짜로 물이 너무 많아 안 먹어본 건 궁금해서 먹어본다고 강아지 먹어 만들기 위에 올려놓자 칸초를 너무 많아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